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캡틴 토드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은 키노피오 대장이 13번째 모험을 떠난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볼게요. 과연 여기는 정글 같은데 굉장히 커다란 버큰 플라워도 보이고 있고 일단 맵을 쭉 보면 아 밑에 이렇게 보라색 조건으로 어 거꾸로 밑에도 뭐가 있나보다 이렇게 옆에 저기 보석도 있는 저 보석은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글뱅글 움직이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지금 저 다리를 바꾸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나씩 여긴 지금 이렇게 벽을 부숴서 마지막에 스타를 먹는 것 같은데 그럼 층서들 한번 가볼까? 이렇게 패키코드 준비됐지? 그 다음에 먼저 여기가 어디껄 줬는거지? 터마터면 물릴 뻔했다. 가슬아슬 얼른 뒤로 지나가서 아까 여기 뭐 있었지? 여기로 먼저 들어가면 반대쪽? 어 여기 땅속인가 보다. 잠깐만 저거 지금 이걸 잡는 건가? 이렇게 잡아서 이게 누구야? 아 보석 다 찾았다. 지금 땅속으로 들어와서 보석을 찾았어요 친구들. 코인을 먼저 열심히 먹고 아 이렇게 돌릴 수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코인을 또 먹고 우와 여기 지금 아까 있었던 그 아래쪽에 이렇게 땅 밑에 있던 보석도 잘 찾았는데 이제 다시 두 번째랑 세 번째로 찾으러 가야겠죠? 이거는 세 번째 보석이었나 봐요 친구들.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랑 두 번째 보석을 찾으러 갈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왔고 바쁘게 무시무시한 버컴플라워 같은 곳에 잘 비춰서 여기저기 우와 징그러워. 우와 바로 뒷 밑에서 우와 물렸다 물렸다. 이 옆쪽으로 여기 가서 잠깐 저 중간에 땅 타려있는 곳까지만 오는 것 같으니까 얼른 앞으로 우와 됐다. 얘는 누구야? 이걸 뽑아서 아 여기 다시 두 번째 보석까지 성공. 보석을 먹다가 친구들 위에 있던 새한테 물렸어요. 그래도 지금 보석 이제는 잘 획득을 했고 이제 남은 건 저 바닥에 아까 가운데 있었던 저기저기 오른쪽 아래 있던 버튼을 눌러서 아마 땅에서 바꾸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서 여기 됐지 바꾸면 아하 이렇게 해서 맞추는가 봐요 친구들. 잠깐만 L 눌려고 L 눌러서 좋아. 아 물을 던져갖고 맞추는 거 봐. 아 이렇게. 우와 재밌다. 나 먼저 맞춰봐야지. 여기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여기저기 있던 징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없애야겠다. 덤벼 덤벼. 다 사라졌고 또 어딨지 너도. 그럼 다 끝났나?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 그 많던 악당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평화롭게 혼자 키노표가 아니 잠깐만 키노표 거기 말고 여기 좀 먼저 가보자고 여기 코인 아까 더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떨어지나?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끝이라서 더 가진 않아요 친구들. 자 아까 여기서 보셨버려. 찾았었었지. 여기서는 아까 징그러운 것들이 나왔었고 여긴 어떻게 올라가지? 잠깐만. 아 여기 코인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떨어지는다 보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긴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는 길이 없을 수 없어요. 연하 키노표 대장은 나무를 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다. 없네. 아 저기 다시 가서 그러면 코인이 아까우니까 이걸로 다시 눌러서 조준 여기 있는 잠깐 코인을 모두 다 획득 아 이렇게 우와 한 방에 많은 코인들을 먹을 수 있지 잘 조심을 해서 앞에까지 성공 그리고 또 남은 거 없나? 어? 그럼 별까지? 먹었다. 우와 별까지 먹는데 성공했어요 친구들 어 아니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 여기 옆에 별이 아니고 별은 이렇게 먹을 수가 없고 그렇구나. 옆에 있는 아까 벽돌을 이걸로 발사를 시켜서 없애줬고 그렇다면 이제 별 먹는데 우와 드디어 별을 먹는데 성공 키노표 대장이 모험에 성공했어요 친구들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다시 14번째 이야기 14번째는 헤이오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그렇다면 헤이오를 만나러 출발 여기는 선인장도 보이고 있고 일단 천천히 둘러보자고 이렇게 지하에 보석이 하나 있고 엘리베이터처럼 이걸 타고 어디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친구들 어 저기 키노표에도 있는지 저기서 왠지 또 뭔가 줄 것 같고 여기도 보석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이고 헤이오 옆쪽에 있는 요 버튼들 요 버튼들로도 뭔가 요기 요거랑 요기 옆에 이 버튼들로 뭔가 비밀을 숨겨 있겠죠 일단 보여주는 보석을 먹기 위해 이걸 누르면 아 우와 깜짝이야 잠깐만 안돼 우와 이렇게 얼쩔쩔에 지금 첫번째 보석을 타는지 성공 그런 다음 자식을 어떻게 다니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 여기 사다리 있구나 사다리를 닿아서 헤이오 잠깐만 아니 무서운데 어떻게 헤이오 없어야 되는 거지 헤이오가 오지 않게 혹시 여기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나 다시 볼게요 여기 막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어쩔 수 없어 키노표 용감하게 헤이오를 맞이 치더라도 어디로 갈지 일단 잠깐만 좀 보고 어디로 얼른 도망가야 될지 잘 보고 이렇게 저렇게 저 앞쪽에 있는 거를 얼른 얼른 올라가야 되니까 공감하게 가자 우야 웃어 안돼 괜찮아 괜찮아 얼른 가는 거야 열심히 올라가서 어 이 물 던져야겠다 물을 던지는게 성공 다시 잠깐만 누가 또 있겠죠 좋아 이번에 두번째 문은 헤이오 어디있어 이쪽으로 와봐봐 이쪽에서 헤이오를 잘 맞춰야되는데 앞쪽으로 번지기 성공 좋아 이번에 마지막 헤이오 잠깐만 기다려봐 다시 한번 올라갈 거 올라가다가 헤이오한테 부딪쳤네요 친구들 다시 첫번째 보석은 획득을 했으니까 첫번째 보석 말고 두번째 보석을 찾으러 잠깐만 그럼 다시 이 헤이오 들 다 없야되잖아 헤이오가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을 때 아니야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얼른 올라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여긴 한번 부딪쳐야되고 여기서 잘 맞추는데 성공 좋아 한번에 하겠어 여기서 여기서 맞추는데 성공을 해야되는데 너무 멀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번지는데 성공 여기 앞에 있는 헤이오가 좀 무섭거든요 친구들 한번 좋아 잠깐만 거기 좀 보고 있어봐 이걸 잡아서 여기를 볼 때 지금 우와 이걸 못하다니 어쩔 수 없다 일단 올라가서 그나저나 잠깐만 여기 옆으로 가는거구나 잠깐만 그러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으악 떨어졌어 깜짝이야 아래에서 떨어졌어요 친구들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옆쪽은 또 뭐지 여기 뭔가 숨어있는게 이렇게 가면 어 피나피아 맞는다 버섯을 먼저 먹어서 보너스 획득하고 여기 뭐 숨어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거야 여긴 다 숨어져있는게 아무것도 없나봐 이거 지나가면 안 되는건가 보죠 친구들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번 측을 아니 눌러서 이번엔 이번엔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친구들 다른 곳이 바뀌었을거 같은데 잠깐만 한번 둘러보자 이렇게 보고 저 옆쪽 이렇게 옆으로 저 옆으로 어디가지 아 아 지금 저 옆에 길이 바뀌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참는다 여기 옆에는 막혀있어서 갈 수가 없거든요 먼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아하 이렇게 길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서 물을 먼저 여기 먼저 고 그리 그냥 ech 해야겠네요 친구들 버튼을 누르면 헤이요 나왔다 이렇게 잠깐만 여기서 헤이요도 헤이요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걸 타고 올라가서 두 번째 무섭까지 성공 그리고 헤이요 잘 피해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를 이제 먹으면 되는데 저 밑에를 잠깐만 길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렇게 가서 아 여기 옆에 이렇게 올라가서 봤나요 친구들 여기 옆에 이 버튼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뭔가가 숨어 있는 거겠죠 뭐지 뭐가 바뀌었지 다시 이렇게 와 수수께끼 같다 여기 왠지 갈 수 있을 듯 없을 듯 굉장히 헷갈리지만 저 사다리 뒤로도 뭐가 들어갈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 갈 수 없나 이 밑에 길을 찾으면 되는데 저 밑에 길 헷갈리네요 친구들 저 안쪽 이렇게 어떻게 가는 거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안 되는 건가 여기 옆에서 헤이요한테 헤이요 혹시 알아 잠깐만 보지 말아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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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여기로 갇히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대상 피해야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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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길이 뭔가 있을 거 같거든요 친구들 저 밑으로 들어가는 길 이건 아까 꼬마스였던 거 같고 친구들은 혹시 저 수수께끼 길을 봤나요 지금 요 밑으로 가는 길을 헤매고 있는데 여기 헤이호 이쪽 헤이호 한테 가면 될려나 다시 한 번 가야겠다 여기 헤이호가 두 마리나 있어서 한꺼번에 가기 좀 무섭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잘 보고 먼저 성공 너도 이리와봐 이렇게 성공 다행히 두 마리부터 성공 그리고 이제 여긴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가는 게 저 길이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뭐지 여기 올라가서 여긴 아까 처음에 와셨던 길이거든요 친구들 아니요 잠깐만 여기 요가 한번 있으면 가서 얼른 지나가고 여기 온단 말이야? 하지만 와봐야 더 올라오질 못하잖아 헤이호가 이렇게 뒤에서 몰래 갔는데 근데 친구들 저 마지막 부석이 너무 갖고 싶은데 도석 찾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먼저 헤이호 한테 얹어보고 이 물을 가지고 누군가 헤이호를 혹시 다 없애면 길이 생길려나? 이걸 가지고 잠깐만 이게 와봐봐 어떻게 가는 건지 좀 알고 싶다고 아 물을 갖고 있으면 안 되나 보다 헤이호 이쪽으로 우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서 코인을 획득을 하고 헤이호를 모두 없애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길을 잘 모르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덜 먹는데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자 잠깐만 다 왔으니까 여기서 올라간 다음 이쪽으로 아 다시 저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가서 우와 여기는 계속 뺑글뺑글 왔다갔다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 헤이호가 이쪽을 보면 미쳐올 수 있으니까 얼른 돌아서 올라가서 저를 먹으러 우와 힘들게 올라왔다 피노피오가 보석을 하나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획득하는데 성공했어요 친구들 잘 안 좋지 않으세요 환영화해 잘 안 좋고 저의 명절은 잘 안 좋고